고립되어 있는 극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단 한 번의 코로나19 노출도 극지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극지감염 예방을 위해 아라원호의 보급활동을 비대면 하역 방식으로 처리하고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의 외부인 방문을 통제하며 주변기지와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지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때문인데요. 북극론에서 리터당 14,40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강과 바다, 그리고 북극 심해에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지만 대기 확산을 통해서 눈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다시 한 번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플라스틱과 코로나19 감염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미세플라스틱은 주변에 오염물질과 바이러스를 흡착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슈퍼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과 대기로 확산되어 극지까지 다다르고 있으니 정말 큰 문제겠죠?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수많은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배달 음식이 늘어나며 포장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섬유제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마스크도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일주일에 2억장이 넘는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된 마스크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과연 방역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일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지 방역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음식을 포장하거나 장볼 때 밀폐용기에 담아가기 등 우리 생활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나 하나라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나가 봐요. 그리고 브라스틱 약 Centaur